35세 뱀띠 남자사주 간증합니다. 기사연 정축월 정육일 병호시 대원소구 병자의뢰갑술개유임신신미경호기사무진 정묘대원입니다. 정유일주가 뱀띠 소달 닭날 말시에 태어났습니다. 정유일주 정마는 작은 촛불입니다. 전기불 한데 예의가 있어요. 말을 잘해 하이생은 말을 잘하고 옷을 화려하게 입어 겨울에 추골을 태어났는데 하가 실릉을 했지만 사주에 하가 하나 둘 다섯개가 있어요. 촛불이 세개 큰 태양이 불이 두개 다섯개야 내가 신약하지는 않아 추골이지만 그리고 화생토 설계하는 토가 두개가 있어요. 추골 기토토가 식신격이야 식신이 두개에요. 그리고 제물을 나타내는 금이 하나 사유주 산박 금국이 형성되어 있어. 이 사주에 굉장히 좋은 사주에요. 그리고 정유일주는 일기격입니다. 일기 체널기인이야. 그래 항상 기인의 도움을 받고 지혜 있고 청명해. 그리고 사유주 산박 복도수기가 형성되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도와줘요. 그리고 신앙하고 제물이 사막 제국이 형성되어 있고 제물 창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 사주는 부자 사주야. 그래 자체가 부자야. 신앙제화 식신생제되어 있고 화생토 토생금 식신이 편적 큰 제물을 생각하고 일기격이잖아요. 신앙하니까 화가 다섯개야 약하지 않거든요. 그럼 얼굴도 미인함이고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이 복도수기 사유주 산박되면은 모든 사람이 도와주는 거에요. 식신격이고 격국이 좋잖아. 식신이고 일기격이고 신앙하고 그래서 사주가 굉장히 길격입니다. 좋은 사주야.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거에요. 이런 사주를. 그리고 하계살이 있어요. 물지가 하계야. 예술감입니다. 지혜 있고 청명해. 또 도와살들도 있어. 도와살. 도와가 근룩이야. 장동훈이야. 장동훈이. 양깁이에요. 굉장히 미남이야. 이 사주가. 그리고 예술가입니다. 엄마, 무형, 배우. 하여튼 이 집안이 다 예술가 집안이야. 이렇게 사주가 나오고. 굉장히 사주가 좋은 사주에요. 사유축, 삼합 이게 다 있으면은 그 사주는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도수기가 있기 때문에 천을 기인이 또 있죠. 이리니까 사주가 자체적으로 하면 좋은 사주, 타고난 사주입니다. 나무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또 물. 불하고 불이 내게고, 금이 사유축, 사막, 금국이 연성될 거에요. 물하고, 불하고, 금하고 소통하는 물. 물, 물은 간성이죠. 나무. 이 사주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축월이니까 물을, 축토는 논입니다. 물을 갖고 있는,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나무가 없죠. 나무가. 그런데 뭐 하가 이렇게 강하니까 나무가 없어도 돼요. 그 부자 사주야. 인성이 없어도 돼. 자체적으로 신앙하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물. 물이 있으면 좋습니다. 물. 물이 부족해요. 물이나 나무가 오면은 사주는 좋아져요. 물이 약하다. 지장관 안에 있다. 겨울에 태어났지만은 물이 약해요. 물은, 그, 숫자는 1, 6, 검정색깔, 북쪽, 겨울에 대기를 하고, 미음, 비업이 대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식심격이요. 식심격, 일기격, 천월지인과. 뭐, 천월지인이 합되어 있으니까, 뭐, 늘리 사회에 신용이 있고, 출세가 빨라요. 지혜 있고, 총명하고, 기인의 도움을 받고. 식심격은 학계나 교육계 계통, 직업으로는 뭐, 본급생활, 상업, 요리업, 주선업, 중기업, 뭐, 식심생계가 돼 있으니까, 뭐, 사업, 사업을, 사업가죠, 사업가. 사업을 하고, 예술가, 학예살이 있고 하니까, 예술가 사지, 음악, 무용, 배우, 이런 예술을 하는 사주 팔자입니다. 그래, 그, 이 사주는 편생 잘 먹고 잘 살아요. 식심이 편인이었으니까, 식심육이 되었으니까, 편생 신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삽니다. 먹을 복이 많아. 항상, 그, 시체도 풍부하고, 간부를 즐기고, 잘 먹고 잘 살아요. 편생 잘 사는 사주야. 전물복도 있고, 여자복도 있어, 이 사주는. 식심이 또 재성을 생가고 있기 때문에,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편생 거, 고생 안 하고, 잘 산다고 보면 돼요. 잘 사는 사주.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사주고, 도화살도 있고 하니까 좋죠. 학예살도 있고, 얼굴이 미남이고, 장동군이 사주. 대문을 보면은, 그, 이 사주의 특징이 있어요. 조상자리 식심급제야. 그러면 남의 안 좋은 일로 자기가 부자가 돼요. 남의 용사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사주가. 조상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운을 보면은, 1세부터 해자축 28세까지 물이 도왔어요. 갈릉성은. 물이 부족한데 물이 도우니까, 갈릉이 초년부터 운세가 되길래.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하여튼 가니, 운세가 굉장히 좋은 운세. 1세부터 18세 병자되면은, 급제, 평간대운이, 일찍 갈릉운이 도왔어요. 19세부터 28세, 어뢰 되면은, 편인, 나무가 없는데 나무가 도왔어요. 신앙하고, 증간, 영만이 많이 움직여. 대학교 다니면서, 운세는 되긴 합니다. 증간이 도와주고, 영만이니까 내가 많이 움직였어. 28세까지. 그런데 이, 그, 뭐, 한자리 합니다. 굉장히 좋은 운세예요. 29세부터 38세까지, 값을 대우는, 정인, 정인이 도왔죠. 정인은 좋은 운세예요. 정인이 도우고, 상관. 상관은 좋은 편은 아닌데, 토가 도왔어요. 상관이, 정인이 상관을 좋게 만들어집니다. 38세까지. 약간 피부질환이 생기고, 충미, 삼명살이 형성돼요. 그래서, 뭐, 그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나쁜 편은 아니다. 상관이 도우지만, 정인이, 어머니가 이 상관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진사가 공망이네요. 사가 공망이네요. 초년에 사이충이 되면서, 조화, 공망해소됐고, 저 35세인데, 상관문에 와있죠. 그러니까, 상관은 내가 학자는 교사, 예술적인 소질을 발휘합니다. 예술성을 가질 수 있어요. 39세 계유대우는, 평간, 무리어옵니다. 무리어옵니다. 또 재물, 큰 재물, 국가재정을 장화할 수 있어요. 편제니까, 타양에서 출세합니다. 48세까지, 큰 재물 운세가 옵니다. 높은 배설을 할 수 있어요. 49세 임신대우는, 증가한 증제예요. 굉장히 좋은 운세입니다. 합되면서 좋은 운세다. 여자는 39세부터, 돌을 수가 있어요. 여자는. 올해도, 진유 합되면서 여자가 돌고, 올해 내년에 여자 운세, 30, 올해부터 여자는, 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59세 신미대우는, 편제시신이니까, 운세가 되기라다. 올해의 갑진연은, 정의 상관이에요. 그래서 이 상관은, 진유 합되면서, 여자인연이 있고, 재물인연도 있습니다. 내연의 을사연은, 편인급제니까, 사유초삼합, 국위현성돼서, 재물이 되기라다. 여자인연도 기라하고, 37세 병원연은, 도아가 도와요. 그래서 얼굴이 미남이 되고, 운세가, 보통이에요. 급제비견이니까, 보통이지만, 인기가 많았습니다. 원래는, 우세가 되긴 한데, 양해 2월달, 지금 이달은, 급제정인이에요. 인유, 원진살 되면서, 여자인연이 잘 안돼, 다툼이 있어. 3월달은, 정묘월은, 비기견 편입니까, 모유충, 친한 사람을 배반해, 급증이고, 여자자리를 충떼래요. 4월달은 됩니다. 무진월은, 정상관상관이지만, 진육, 합되면서, 육합되면서, 여자인연이 이루어진다. 5월달도, 사유초삼합이 되면서, 여자인연이 이루어집니다. 기사월은, 식신, 급제뇌가, 여자인연이 이루어지고, 6월달은, 경호월은, 증제, 비견 도하니까, 인기가 많아요. 7월달은, 제물 때문에, 항상, 양해 7, 8, 9월달, 금이 도면, 제물이 되기래요. 제물이 되기래. 신미물은, 편제식신이니까, 큰제물이 들어오고, 8월달 임신월은, 임신월은, 정간, 정제예요. 그래서, 운세가 되기랍니다. 제물이 되기래요. 9월달도, 개유월은, 편간, 편제니까, 큰제물이 들어옵니다. 10월달은, 가솔월도, 제물운세예요. 정인상관, 제물운세. 11월달은, 또 물이, 갈려오기 있도록, 해유월은, 어뢰웨은, 편인, 영마니까, 약간 움직임이 있어요. 정간 움직입니다. 12월달, 병자월은, 급제평가안, 그래서, 무리도 와서 되기라고, 내연일을 달은, 정축월이죠. 비유경, 식신, 사이초, 산막구경에서, 되면서, 제물이 되기랍니다. 이사주는, 신앙하고, 제왕에서, 사이초, 산막구경현성돼서, 부자사주입니다. 정인적인 부자사주예요. 굉장히 부자사주입니다. 대문도, 전물대원이, 80세까지 도와있어요. 초년부터. 지금부터, 전물대원이에요. 40년간, 전물대원입니다. 그래서, 큰 부자로, 예술인으로서, 도와가, 근력도와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민함이라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전물대원입니다. 80. 80. 감사합니다.